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전기공사 기출문제여 과목은 회로인원이고 자 1번 볼까요 자 1번 문제 상당히 꽤 까다롭게 낸 문제예요 난이도 어려워요 자 어쨌든 요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은 우리가 Y교선에서 성간절압은 상절압에 비해서 크기가 6,3배다 그 다음에 위상은 30도 앞선다 그죠 요 이상까지는 생각을 많이 안해봤을 거에요 근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30도 앞선다를 잘 생각하셔야 되요 자 그 다음에 역으로 그렇다면 상절압은 자 상절압은 하면 이거 루트 3 넘겨줘야죠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vl 위상은요 위상은 플러스 30도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0도가 되는 거에요 자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상절압은 성간절압에 비해서 마이너스 30도 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삼상평형이에요 근데 지금 전력기가 여기 하나만 있죠 근데 원래는 삼상전력을 측정하려면 전력기가 각 상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야 돼 근데 어차피 평행이니까 여기서 측정한 전력이나 여기서 측정한 전력이나 여기서는 측정한 전력이 똑같으니까 세 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만 설치한 거죠 얘는 없애버리고요 하지만 이 회로에 없었다 하더라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삼상전력은 삼상전력은 우리가 3아트로 측정한다라는 거죠 3아트로 측정한다 3W로 그 다음에 우리가 삼상전력권한 기본식 노트3 VL, IL 근데 우리가 선관절압 선전력 표시기호 L은 보통 생략하니까 자 빼버리고요 코사인에 위상이 몇 도? 위상이 세타인데 마이너스 30도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? 따라서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반대티에 마이너스 30도를 붙여라 라는 거죠 마이너스 30도를 붙여라 자 그러면 이 위의 식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코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30도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값은요 당연히 코사인에 세타 마이너스 30도 구하는 거니까 노트3하고 V하고 I는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3W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3W 그죠? 3W W 지식값이 몇이죠? 전력계의 이 한상의 전력 지식값이 1.5kW야 1.5kW는 1500W로 고칠 수 있죠? 그 다음에 노트3 곱하기 전압은요? 문제준 전압이 100V에요 그 다음에 전류는 30A야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0도를 구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얘가 0.866이 나오죠 그럼 따라서 세 번째 우의 식 코사인의 세타 마이너스 30도니까 여기다 써볼까요? 코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30도 값이 지금 계산한 결과가 0.866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꾸로 이 식에서 우리가 세타 마이너스 30도는요 세타의 마이너스 30도라는 것은 자 이거 코사인 세타 넘겨줘요 코사인 넘겨줘야죠 코사인 넘어가면서 뭐를 되죠? 코사인의 마이너스 1승 아크코사인 0.866 아마 여러분들 계산기 기능이 아크코사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계산해보면 몇 나오냐면 이걸 계산해보면 30도인가 나와요 30도 자 그러면 따라서 문제에서는 이 세타 값을 거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30도를 넘겨줘야겠죠 넘기면 30도에다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30도니까 최종 정답은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60도 자 1번 문제 이 풀기가 매우 어려운 분들은 이건 약간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? 그럴 때는 이런 문제는요 문제 조건에서 전력계 지식값이 1.5kW다 그럼 60도다 이렇게 답을 알고 가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회로이론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지금 기사 시험을 100점 받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그렇게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? 이런 1번 같이 좀 어려운 문제 틀리더라도 우리가 100점이 아니고 한 90점, 80점 맞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? 나머지 쉬운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 돼요 자 1번 문제가 어렵다면 2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야 그렇죠? 6상 그러니까 3상을 넘은 거죠 그럴 때 뭐죠? 우리가 대칭 N상 음상 전원에서의 성관전학 구하는 식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상자 구하는 식도 문제를 내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성관전학 구하는 거니까 위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위의 공식을 자 그럼 풀어보자고요 성관전학은 그렇죠? 2 곱하기 VP가 뭐예요? VP가 상전압이야 상전압이 100V예요 그 다음에 사인에 N이 뭐죠? N이 상수를 말하는 거야 6상이야 6분의 파이 그럼 얘는요 2 곱하기 100에 우리가 계산기 7라면은 6이고 파이는 몇 도예요? 파이라는 게 파이하고 똑같은 게 180도야 180도 그럼 따라서 얘는 앞에 2 곱하기 100은 200이 될 테고 사인에 6분의 180이니까 638 30도 되는 거죠 즉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이거 기본적인 수학 지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떠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? 얘는 200에 사인에 30도는 몇이냐면 2분의 1이야 따라서 100V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더 쉬운 방법은 우리가 N상이 N상이라는 게 3상을 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4상도 될 수 있고 5상, 6상, 7상, 8상, 9상, 10상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? 문제가 어떤 걸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6상 이것만 잘 켜고 두시면 돼요 숫자 6 6상은 주어질 때는 지금 보세요 상전압이 100V로 주어졌는데 선관 쪽 100V 났어 아, 6상일 때는 시험장에서 6상일 때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기억하시면 10초 만에 답이 나오죠 아, 6상이야? 6상은 문제륜 성전압하고 선관전압은 똑같구나 그냥 이 100이 그냥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답을 찾는데 쉽죠 10초 만에 볼 수 있잖아요 문제 읽는 시간 정답은 4번 5상은 문제들에게는